안녕하세요. 안세진 학원이에요. 댄스학원.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형리아우님 잘 지내셨는지요?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형리아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올해도 벌써 3월 14일 하시는 일 항상 대박나시고 행운과 함께 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불교 경제 내보면요. 오늘은 좀 유식한 채 좀 하겠습니다.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. 공부하는데. 근데 여기서 댄스하는데. 댄스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. 형리아우님들이 이 댄스를 학원에서 배우잖아요. 어떤 분은 무도장에서도 배워요. 콜라택에서 바로 배우고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무도장에 놀러 갔다가 안되니까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시약이 하시는 분들 있죠. 쉽게 얘기해서 형리아우님들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가서 다시 자대훈련 또 받잖아. 콜라택이나 무도장도 마찬가지예요.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콜라택이나 무도장 갔더니 헐 안맞어. 다시 또 거기서 시약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있죠. 또 그래야만 됩니다. 나는 콜라택이는 무도장에서 시약이 안 했는데 그 춤은 후루쿠 춤이야. 감히 제가 말합니다. 그래서 댄스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. 이거 진짜 무도장 갔더니 뺀지 맞았어. 해야 돼 말아야 돼 때려쳐. 어이구 때려칠까 말까 그런 거를 겪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 불교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. 수행하는데 댄스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. 댄스를 하다보면요. 어이구 학원서도 이거 때려칠까 말까. 아니면은 부킹하는데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자랑도 부킹이 되고 여자한테 뺀지 맞지. 중간에 손 놓고 나가지. 한국 치고 손 놓고 나가지. 어휴 해야 돼 말아야 돼. 그게 정상이에요. 그게 정상이라니까. 세 번째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. 이거 불교에 나오는 경전인데 댄스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. 안세진 사교댄스 정말 힘듭니다. 사교댄스 쉽게 절대 안 이루어져요. 사교댄스는 무도장이나 콜라텍에서 어? 저 사람 좀 하네? 가서 물어봐. 기본 10년이에요. 무도장에서는 10년은 초보야 초보. 10년은 어 잘한다 20년입니다. 와우 진짜 잘하네. 30년이에요. 최하 무도장. 그러니까 사교댄스 배우 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. 댄스가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. 그 뜻이 되겠습니다. 댄스 힘들어요. 여자 절대 안 돼요. 생각해 보세요. 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사는데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댄스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? 아무도 생판 모르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댄스를 하는데 이 여자가 1년 된 여잔지 10년 된 여잔지 30년 된 여잔지 매일 오는 여잔지 1년에 한 번 오는 여잔지 30년 만에 온 여잔지 사교댄스 제대로 배웠는지 동사무소 출신인지 구민회관 출신인지 학원 정품인지 되냐고 자 이건 대충 어느 정도 하고요 자 오늘의 결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고요 3월 20일 날 12시부터 고수 분들 7분 소청했어요 경상남도에서 한 분 오시고 의정부에서 한 분 오시고 인천서 두 분 오시고 수원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7분 7분이 고수들 12시부터 4시까지 7만원씩 우리 조교 선생님 제가 7명 다 확보했고요 7대 7 다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4시간 놀자고 7만원 그래도 흔쾌히 7분이 경상남도에서 오시는 분은 6시에 첫차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은 그 버스가 서부터미널에서 쓴다 하더라고요 저도 서부터미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서울산은 저도 모르는데 7분 그리고 갤러리를 제가 2명으로 끊었거든요 갤러리는 구경만 하는데 2만원이에요 헐 다 찼습니다 더 이상 예약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세진의 댄스가 이렇게 처음으로 고수분들 모임인데 호응이 좋을지는 강계무량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갤러리 두 분 창가비 2만원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경하는데 2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와 형이 아우님들 무도장 입장료가 2천원이에요 근데 안세진이 하고 나서 구경하는데 아마 2만원인데 이게 아마 그러실까요 짠돌이 형이 아우님들은 이에 불과 살다 살다 별놈을 다 보겠네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야 짠돌이 형님들은 12시에 학원은 닫습니다 12시 입장 완료예요 왜냐면 지나가 은근슬쩍 쓰고 가가지고 여기 뭐예요 내가 그걸 상담하고 귀찮아 12시 딱 때 문 잠글 거야 학원 문 우리 학원이 2층인데 1층에서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그래서 3월 20일 날 저는 11시 20분부터 출근해 있을 겁니다 고수님들 다 오시고요 미리 12시 전에 우리 조교 선생님들도 11시 40분까지 다 오시라고 제가 또 통보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커피타임 하고 7대 7로 CD도 제가 오늘 5장 샀어요 새로 나온 거 거금 10만원 투자했습니다 정말 CD 한 장에 2만원 안 믿으실 거야 제가 또 오늘 10만원 투자했어요 이 불안기에 우리 고수님들 즐거운 댄스 되시라고 음반 회사에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최신 CD 좀 다 한번 MP 파일을 써보라 MP 파일을 써보라고 한 10명의 가수님들이 제 톡으로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원장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 중에서 5장을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그 CD 이 음악은 아마 동영상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제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금 저도 되게 기쁩니다 고수님들의 실력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되게 기대되는 20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호응해 주신 고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날 참석해 주시는 7분의 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아직 영상 안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 6분은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한 분만 그분도 이제 곧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분 더 호응이 좋으면 현재는 4월 10일쯤 2차 4월 10일 일요일 2차 고수 모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가면 여자가 있어요 가면 여자 이 영상 바로 밑에 밑에 보면 가면 여자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까지 초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8분까지 가능합니다 여선생님이 나는 중급이 실력이 중급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안선생 나는 그래도 한 20분 놀 수 있어 그러면 오세요 무도장에서 20분 이상 놀면요 고수예요 저도 10명 잡으면 5명한테 뺀지 맞아요 진짜라니까 저도 10명 나머지 3명은 잘 노는 게 아니고 서로 눈치 봐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놓고 이제 10명 잡았잖아 8명은 그렇게 끝납니다 2명만 제가 쌈박하게 놀아요 2명만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 보시는 형님 아우님 중에서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 20분은 놀아요 그러면 오시고 갤러리 입장료 2만원입니다 미리 미리 끊습니다 갤러리도 너무 많이 오시면 고수님들 댄스 하시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2명 또 돈 욕심 나니까 3명까지 끊을까 그리고 혹시 갤러리 오신 분도 그날 상황 봐서 우리 여선생님이 7분 계시니까 또 한 번 7대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7대 7이니까 7대 7이니까 이렇게 자꾸 할 거예요 서로 7명을 다 잡는 거야 고수님 7명 다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부님 토이 우리 여선생님들이 고수님의 장점 장점은 키워주고 단점은 살짝 그렇게 말아요 그런 또 시간도 갖고요 또 안세진이의 비술 비기 원하시면 제가 또 그날 공개되어 하고요 그런 알찬 준비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그동안에 안세진 댄스 음악을 신기일전에서 무도장 CD도 오늘 새로 10만원어치 주문했고요 기대가 됩니다 5장 준비했습니다 그날 5장 다 틀 수 있어요 한 장당 시간이 70분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주 4월 10일입니다 그날도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날 그날 3월 20일 일요일 12시 학원문 딱 1층에서 잠그니까 오셔야 연락 안하고 오셔야 문이 안 열어드립니다 자 기대하시고요 오늘 제가 방송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조교 여선생님 7분 그리고 참석해 주시는 고수님 7분 그리고 갤러리로 두 분 시청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어떤 분들은 단체반 한달에 5만원 5만원 5만원도 막 싸니 비싸니 좀 더 해달라니 막 그러는데 저는 당일 4시간 7만원 그래도 다 마감된 거에 대해서 아 안세진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빈깡통 일수록 요란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교댄스 발전을 위해서 경청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4월 10일 2차 고수무위 여선생님 8분 초청할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질땐 다음 8명 다 잡고 가는 거야 오셔가지고 대박이죠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aff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